네 안녕하세요 마이크카측입니다. 프레시지와 허닥이 함께하는 허닥은 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앱기반 간편식 전문물 H마켓을 오픈을 했죠. 오픈이념 1만원 포인트와 100원 쿠폰 무료배송 쿠폰을 준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100원 쿠폰과 1만 포인트 무료배송을 같이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무슨 개그인지 뭔지 네 하여간 뭐 이런 어플인데 캡쳐한 이미지가 카톡이 지금 장애해가지고 안되고요. 일단 가입은 카톡가입과 네이버가입이 가능한데 카톡은 장애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네이버로 네이버 연계가입을 하면은 한 3차 만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하면은 100원짜리 일단은 담을 수 있는 100원짜리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상품 뭐 이런거죠. 장어탕도 있고요. 저같은 간바스를 담으려고 이걸 담으려고 했는데 이게 담았더니 100원짜리 쿠폰이랑 네 적립금이랑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담으면은 적립금인가 쿠폰을 안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죠. 네 그냥 네 이거 하나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주문하면 13,900원이니까 플러스 3천원 하면은 네 16,900원인데 어 배송비 무료가 어 1만원 깎으면은 네 3900원만 결제를 해가지고 간바스 하나만 샀구요. 네 그리고 100원짜리만 따로 구매를 하려면은 네 1만원 이상 같이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어 적립금과 네 쿠폰은 네 사용할 수 없더라구요. 아예 그 적용할 수 있는 어 메뉴가 뜨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1만원 쿠폰 먹여서 3900원에 주문을 했구요. 신규추천 가입하면은 무료배송 쿠폰 네 들어오고 적립금 1만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추천인은 네 피추천인이 구매한 다음에 3일 내에 네 지급이 된다 그러구요. 가입할 때 네이버 연계 가입도 가능하고 아니면 일반 회원 가입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이버 연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추천인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요. 레드1234 제께 레드1234니까 네 필요한 분은 입력하셔야지 1만 포인트 받을 수 있고 어 이벤트 링크 및 네 추천 코드는 네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간 100원 쿠폰과 네 1만원 이거를 같이 쓸 수 없다는 거 네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는 거 혹시나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